금수완박법안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관 중에 한 분이 그래도 참 양식이 있는 분이 계셨는 모양입니다. 광주광역시 출신의 지역구 출신인 위장탈당을 했던 분이죠. 안건 조정을 좀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민형배 국회의원입니다. 헌법재판관이 잘 물었네요. 민형배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위장탈당을 지적하면서 국회의원은 헌법을 위반해도 됩니까? 이렇게 물었네요. 어쨌든 대한민국의 좌파, 대한민국의 운동권 출신의 정치인들은 헌법과 법률 자체를 젊은 날부터 수당이나 도구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깔아뭉개고 무시하고 하는 것은 아주 뭡니까? 보통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일이죠. 그래서 공수처 같은 걸 만드는 과정이나 위성정당을 만드는 과정이나 이번에 검찰이 뭡니까? 검찰을 하여금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만행인 거죠. 헌법재판관,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그렇게 물었네요. 국회의원 활동이 헌법과 법률을 맹백히 위반한 경우는 그것도 존중돼야 되는 것이냐? 이렇게 민주당 측에 반대로 질을 했습니다. 이종석 재판관은 헌법재판소는 종전에도 국회의 자율권이 보장돼야 되지만 그것이 헌법이나 법률을 맹백히 위반한 경우에는 무효로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국회의원 활동이 헌법 법률을 맹백히 위반한 경우는 존중돼야 된다는 것이냐? 민주당 측에 대물었다. 그러자 민주당 측 대리는 아닙니다. 국회의원 활동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돼서 안 됩니다. 다만 헌법 법률 위반 안 되는 고도의 정치 행위는 침해에서 안 된다는 의견입니다. 이런 말같은 소리를 했네. 참 여러분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그런 공동체를 구성하고 서로 명시적, 묵시적으로 약조한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국민들이라면 모든 사람들은 법률 앞에 다 평등하게 대우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그리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그리고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기로 다 동의했기 때문에 사회라는 것을 구성하고 그렇게 지내는 거 아닙니까? 부정선거를 통해 권력을 탈취한 자들이 헌법과 법률을 완전히 뭡니까? 그냥 발사기 얘기듯이 그렇게 그냥 냉동이 쳤으면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아주 제가 볼 때는 절망적인 사람들입니다. 법의식이라는 것이 보통 시민들하고 너무나 다른 겁니다. 우리는 교통 티켓 하나가 이러면 날아오더라도 그것을 납기 내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은 헌법 제1조 1항과 2항을 무시하고 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수로 한다. 이런 것 자체가 아무런 그런 필요가 없는 겁니다. 본인들의 정치적 입지라든지 북한, 대북한 관계에 개선이 될 수 있으면 법이고 헌법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겁니다. 이런 짓을 한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짓들을 해가지고 그것이 용인되고 침묵하는 사회가 되었으니까 이 사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사건들부터 상시하고 구체적으로 사건의 전모를 파악해가지고 헌법과 법률에 위반됐으면 합법적인 법적 절차를 거쳐가지고 그가 대통령을 했던 국정원장을 했던 관계없이 다 법에 따라 처비되어야 되는 것이죠. 나라가 아닌 거죠. 민주당은 다 침묵을 지키지만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오선 의원으로서 그나마 쓴소리를 가끔 하시는 분이 이상민 의원이죠. 대전 광역시에 지역구를 두신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미스터 쓴소리로 불리는 오선 의원 이상민 의원이 조선일보의 인터뷰에서 검수완박 법안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나와야 마땅하다. 법안 처리 과정이 헌법 위반이 분명하기 때문에 참고로 이상민 의원은 변호사입니다. 국민의힘에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이 심판을 청구하자 민주당에서 소치하와 국회 사법개혁 특위 가동을 요구하면서 국회가 한 달 넘게 개점 휴업 상태인데 민주당 중진이 검수완박은 우연이라는 의견을 밝힌 것이다. 참 모진 정치 세력들 밑에서 나라가 거의 뭡니까? 마지막 골로 가는 지경까지 간 겁니다. 그래도 이상민 의원이 가끔가다가 이렇게 바른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그나마 이제 위안이 되는 것이죠. 이상민 의원은 검수완박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민형배 의원이 위장탈당하면서 국회의 선진화법과 수기 민주주의의 핵심인 안건조정제도가 무력화됐다. 아주 치사한 꼼수로 국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것이다. 이어서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헌재에서 바로 잡혀야 된다. 율사 출신으로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비교적 썬소리를 잘하는 오선대전광역시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이상민 의원이 검수완박법이 헌법재판소에서 반드시 위헌 판결이 나와야 된다. 이런 주장을 받은 거죠. 참 오늘 우울한 소식입니다마는 지금 여러분들이 소개받고 있는 검수완박법이나 조금 전에 소개했던 탈북어민 이면에 강제 북송행위 같은 것은 가장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헌법과 법률을 이렇게 예사롭게 위반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바로 586 운동권 출신들의 정치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의식에 굉장히 중심을 차지하고 있고 그들이 그와 같은 그런 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선거도 그들에게는 헌법과 법률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통치를 합리화하고 장기 집권을 위한 수단이나 도구로 생각한다는 경향이 강했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선거 부정을 꿈꿀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법률이나 헌법이 모두 다 도구라고 보는 겁니다. 동시에 투표라는 것도 선거라는 것도 도구라고 보는 거죠. 전체주의 체제의 권력을 진 사람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보통 시민들은 어떻게 선거를 부정하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은 선거라는 것은 도구나 수단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정권 연장에 도움이 된다면 부정선거도 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의식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그 무자비하게 선거를 조작해가지고 사전투표가 위험한 게 아니고 그냥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가지고 완전히 괴물 같은 선거대이터 후보별 사전투표 덕표수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걸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초미의 관심사죠. 말이 안 되는 짓들을 한 겁니다. 정말 참 개탄할 일이지만 차분하게 그 문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분석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니까 참 mit Across 히 이 감사합니다.